한국국토정보공사 늘어가는 밥집 동그라미만큼 각질만 쌓여간다 사무실 공기처럼 건조해 보이는 내 피부 심각하다 막내 하나 안 들어오나 SK2 천연 피테라 에센스 건조하고 까칠한 현실은 하루아침에 변할 수 없지만 내 피부는 SK2 피테라 에센스 천연 휴머로부터 추출된 피테라 원액이 내 피부에 꼭 맞게 기대했던 날만큼 나이만큼 스트레스, 건조한 피부 묵은 각질도 이제는 안녕히 어? 부들부들해 좋다 내일은 스파게티 먹자고 해야지 25세 정성인 지금부터 시작이다 처음 피테라를 만나는 당신께 새로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SK2 피테라 스타터 킷 목소리로 그리스도 역자로 그리스도